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8번 다음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유턴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래요. 유턴 금지 노면 표시 되겠죠. 유턴 금지 표시로 유턴할 수 없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회전 아니고 직진 아니고 좌회전 금지 아니고 1번이 답입니다. 939번 다음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우회전을 하지 말아라.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죠. 우회전 금지로 유턴할 수 없다. 우회전 금지로 우회전할 수 없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측 통행 아니고 직진 아니고 좌회전 아니고 2번이 답입니다. 940번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해냈습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지그재그 차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차 서행해야 될 때 쓰는 겁니다. 이걸 주정차 금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서행해야 될 것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 2번이 답입니다. 역시 여기도 주정차 금지를 표시한다고 여기 오답으로 나와 있죠?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이 2번입니다. 941번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볼까요? 요거는 오르막이 있다. 오르막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오르막이 지금 만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솟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거에요. 고원이 뭐에요? 높은 그리고 넓은 장소 이런 뜻이죠? 이게 평야지 되면 산이에요. 산인데 그 위에가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아니고 여기가 없는 거죠. 평평하게 생긴 거에요. 사람도 살 수 있고 빌딩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없고 이렇게 높은 평평한 지대 여기를 고원이라고 부르죠. 횡단보도가 고원식으로 생겼다는 거에요. 무슨 뜻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의 높이하고 이 횡단보도 높이가 달라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평면에서 보면 주행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오르막 경사부가 이렇게 있고 사람 건너는 곳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있는 고원처럼 생긴 이거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요. 요거를 따라서 1번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는 맞는 얘기고요. 볼록 사다리꼴과 과석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이거 맞죠? 0.1m 라고 표시되어 있죠? 10cm 맞아요.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한다. 어디다 보통 해요? 스쿨존 보호구역 같은 데 많이 하고요. 속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죠.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원식 횡단보도 막 설치하고 그러면 속도를 내야 하는 도로에선 또 속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42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요 다이아몬드 표시요. 다이아몬드 표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길 가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따만하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다랗게? 저게 뭐지 싶은데 전방 100에서 200미터 사이에 횡단보도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유사실을 대비해서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표지는 무슨 뜻이에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것은 전방에 안전지대가 아니고 횡단보도고요. 차가 양보해야 될 거 아니고요. 그럼 양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양보. 그 다음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알리는 것이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주차의 장소 표시하는 건 주차라고 써야겠고요. 맞는 것은 3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알리는 것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94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전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자전거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자전거가 오라는 얘기네요. 자전거 횡단돈 표지 되겠습니다. 노면 표시에서요. 자전거 횡단돈 표지판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2번. 자전거의 횡단돈임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죠. 전용도로 표지판 이거였고요. 주차장은 파킹 써 있는 거. 두 대 이상 나란히 하면 통행 허용하는 거 두 개 있는 거. 따라서 이거는 횡단돈 표시니까요. 2번. 자전거의 횡단돈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답이 되겠습니다. 944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역삼각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노면 표시죠. 양보 노면 표시. 맞는 거 골라볼까요?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죠? 1번이 답이네요. 양보 표지고요. 차가 들어가서 정차를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뜻이 뭐냐면 정차금지지대예요. 이거 교차로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꼬리물기 같은 거 방지하려고 정차금지지대 표시해 놓은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진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정차금지지대 표시고요.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은 횡단보도 표시고요. 노상의 장애물이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에요. 노상 장애물 표시 되겠죠. 따라서 이거 양보 표지판이니까요. 답이 1번.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45번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차금지지대에 나왔네요. 정차금지지대 표시요. 교차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딱 정지선이 앞에 딱딱 막혀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서 있지 말라는 얘기에요. 빠져나가든지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소방서가 있어요. 차들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주차, 정차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교차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정차금지지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빈번하게 나오고 그러면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표시는 뭐냐면 차가 들어가서 정차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3번이 정차금지지대 표시가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946번.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황색 실선이 왼쪽에 딱딱 있고요. 그다음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는 점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는 걸까요?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할 때 씁니다. 이거 오른쪽, 차로 오른쪽에 보면은 요즘에 차선의 색깔이나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중 실선이냐 그게 색깔이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것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냐 없냐 시간대가 정해지냐 안정해지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질 수가 있게 도르토보 시행규칙이 변해져 있어요. 따라서 맞는 것은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답이 2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문제 많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948번.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이거는 좌회전 유도차로라고요. 앞이 이렇게 딱 정지선이 있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유도차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앞이 딱 정지선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좌회전 유도차로라고 부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정지선이 이렇게 있고요. 좌회전만 이렇게 앞으로 최대 정도 앞으로 나갔고 정지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를 쓸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직진, 직진을 주고 나서 그때 좌회전들이 오고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좌회전 신호를 주죠. 얘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 직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회전을 그만큼 더 많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량을 증대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좌회전을 3대밖에 처리 못했을 것을 6대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뒤로는 못 넓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도 또 쉽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정지선을 반드시 잘 준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꼬리물기 같은 걸 만약에 시도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오는 직진이랑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거 좀 위험한데 아주 준법정신이 투철한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죠. 따라서 이 의미가 맞는 것은 뭐냐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색등화, 적색등화 다 아니고요. 녹색등화, 초록색, 이쪽에 초록색이 났을 때 그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후에 좌회전이 날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적립이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뭐 직접 나와서 상충이 일어나니까 안 돼요. 반대 직진 후 좌회전. 그러면 반대편도 직진 후 좌회전이 딱 돼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지로 맞는 것은요. 좌회전 유도차로 표지고요. 3번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949번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요. 오른쪽 왼쪽에 하얀색 실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실선은 뭔 뜻이냐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라는 뜻이에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구분하는 하얀색 실선. 바로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되겠죠. 갓길 아니고요. 차로 변경 아니고 유턴구역 아니고 길 가장자리 구역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50번 다음 노면표시의 의미로 맞는 것은요. 다이아몬드 표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횡단보도 나온다는 뜻이라고 했죠. 노면표시의 다이아몬드가 딱 있으면 저 앞에 횡단보도가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방에 뭐가 있다?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1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요. 시속 50km로 제한한다. 이건 최고속도 제한이죠. 제한을 50km로 하는데 그거를 해제한다. 여기부터 시속 50km 제한 풀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고속도 50km를 해제하는 거죠.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951번부터는 이제 두 개의 표지판이 보조표지판과 함께 섞이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2번이죠. 952번 비슷한데 밑에 언더바가 이렇게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속도는 30까지 한다.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를 해제하는 표지판이죠. 이게 최저속도 30km를 해제하라 이런 뜻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버스네요. 버스 전용 차로가 100m 앞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버스 전용 차로가 100m 앞부터 시작된다. 100m 앞부터 4개 다 있고요. 승합차 전용, 버스 전용, 다인승 전용, 자동차 전용. 승합차 전용이라는 게 없고 버스 전용이라는 건 있죠. 다인승 전용도 있고 전용차로는 3개가 있어요. 원래 버스랑 다인승이랑 자전거요. 3개만 전용차로가 있고 나머지는 전용차로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차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죠. 도로 이거는 차로는 따로 없어요. 원래 차로는 자동차 거예요. 그죠? 전용이라고 말 쓰기가 어색하죠. 원래 자기 건데 따라서 맞는 것은 버스 전용차로를 100m 앞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